1.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재우류 위험물의 대표적인 성질에 해당하는 것은? 3. 자기반응성 2. 등유 또는 경유 화재에 해당하는 것은? 2. 비급 화재 3. 소화기의 소화약재에 관한 공통적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산할칼리 소화약재는 양질의 유기산을 사용한다. 4. 질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산화되기 쉬운 물질이다. 5.15의 물길 올길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은 몇 인가 1일? 6. 다음 중 부총매 소화효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2. CF4E 7. 제2종 분말 소화약재의 주성분은 1. 탄산수소칼륨? 8. 스테판 마이너스 볼치만의 법칙에서 복사체의 단위 뷰면적에서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복사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얼마에 비례하는가? 4. 4제곱 9점 연소 10분의 연소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2. 목재 10점 플래시 오버현상과 관련이 없는 것은? 3. 화이오볼의 발생 11점 포소화약재가 유류화재를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관계가 없는 것은? 3. 포의 연쇄반응 차단효과를 이용한다. 12점 미트로셀룰로우스의 용도, 성상 및 위험성과 저장취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질화도가 낮을수록 위험성이 크다. 13점 화재 시 고층 건물 내의 연기 유통인 굴뚝효과와 관계가 없는 것은? 3. 면적 14점 270에서 다음의 열분의 반응식과 관계가 있는 분말 소화약재는 1. 제1점 분말 15점 인화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인화점은 보통 연소점 이상, 발화점 이하의 온도이다. 16점 건축물의 방제센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방제센터는 직통 계단 위치와 관계없이 안전한 곳에 설치한다. 17점 옥재가 열분해할 때에 발생하는 가스가 아닌 것은? 2. 염화수소 18점 물의 소화작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부총매 효과 19점 소화재의 적응 대상에 따라 분류한 화재 종류 중 시급 화재에 해당되는 것은? 4. 전기화재 20점 가연물이 연소할 때 연쇄 반응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기 중에 산소량을 일반적으로 양 몇 퍼센트 이하로 억제해야 하는가? 15. 21점 유치와 관련한 유치의 점성법칙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은? 4. 중력가속도 22점 물 소화펌프의 토출량이 2.73, 양점 60, 펌프율 72%일 경우 전동기 용량은 양 몇 인각? 20.5 23점 반지름 아린 수평원관 내의 유동의 속도 분포가 우로 주어질 때 유량으로 오른 것은? 2. 24.20, 100일에서 산소 25의 부피는 양 몇 일 인각이다. 48.8, 25점 비열이 점 4.75인 철시부를 20에서 80으로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은 양 몇 인각? 3. 285, 26점 회전수 1800, 위량사 3, 양정 50인 원심 펌프의 비속도는 약 얼마인가? 4. 191, 27점 그림과 같이 수조차의 탱크 측벽의 안지름이 25인 노즐을 설치하여 노즐로부터 물이 분사되고 있다. 노즐 중심은 수면으로부터 3 아래에 있다고 할 때 수조차가 받는 추력 F는 약 몇 인각? 2. 2.89, 28점 이상 기체를 등원 과정으로 서서히 가열한다. 이 과정을 와 같은 폴리트로픽 과정으로 나타내 보자 할 때 지수의 값은? 1. 29점 안지름이 250, 길이가 218인 주 철관을 통하여 물이 유속 3.65 흐를 때 손실수 두는 약 몇 인각? 4. 28.8, 30점 그림과 같이 비중량이 1위 3위 3가지의 유체로 채워진 만오미터에서 A점과 B점의 압력 차이는? 3.1-2 플러스 3 31점 관내 유동 중 지름이 급격히 커지면서 발생하는 부처적 손실계수는 0.38이다. 지름이 작은 부분에서의 속도가 0.8라고 할 때 부처적 손실수 두는 약 몇 인각? 3.0124 32.5 정압관으로 지름이 400인 풍동의 유속을 측정하였을 때 풍동의 중심에서 정체학과 정압이 각각 수주로 80, 40이었다. 풍동류에서 평균 유속을 중심부 유속의 3,4이라 할 때 공기의 유량은 약 몇 3인가? 2.36 33점 비중 2.89이며 중량이 35엔인 유체의 최적은 약 몇 3인가? 4.010-3 34점 할런 1301이 밀도 1.43 속도 15로 지름 50배관을 통해 정상류로 흐르고 있다. 이 때 할런 1301의 질량 유량은 약 몇인가? 3.41.2 35점 다음 중 멀리 떨어진 화염으로부터 관찰자가 직접 열기를 느꼈다고 할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열 전달 원리는 1복사. 36점 기체를 액체로 변화시킬 때의 조건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 온도를 낮추고 압력을 높인다. 37점 그림에서 피스톤 A와 피스톤 B의 단면적이 각각 6이 602이고 피스톤 B의 무게가 90이며 내부에는 비중 2.75인 기름으로 채워져 있다. 그림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피스톤 A의 무게는 약 몇 N인가? 2.899 38점 그림과 같이 높이가 2고 윗변의 길이가 2인 직각 삼각형으로 된 평판이 자유 표면에 윗변을 두고 물 속에 수직으로 놓여 있다. 물의 비중량을 라고 하면 이 평판에 작용하는 힘은? 4. 39점 그림과 같이 수직관로를 통하여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있다. 손실을 무시할 때 상하에 설치된 압력기에 눈금이 동일하게 지시되도록 하려면 아래에 지름는 약 몇 N인가? 2.35 40점 배관 내의 유체의 흐름속도가 급격히 변화될 때 속도에너지가 압력에너지로 변화되면서 배관 및 관 부속물에 심한 압력파로 때리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 수격현상 41점 다음 위험물 중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수량이 가장 적은 것은? 3. 알칼리토 금속 42점 화재조사를 하는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야 하는가? 사람에 대한 벌칙은? 4. 300만원 이하의 벌금 43점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인하성 액체 위험물의 5개 탱크 저장소에 탱크 주위에 설치하여야 하는 방유제의 기준 중 틀린 것은? 3. 방유제의 높이 1 이상 3 이하, 두께 점 2 이상, 지암의 설기피 점 5 이상으로 할 것 44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 소방대상물의 피난시설, 방화구역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으로 오른 것은? 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5점 소방신호의 종류가 아닌 것은 1진화신호, 46점 자동화재탄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이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 700 이상인 것 47점 소방기본법 명상 소방용수시설별 설치기준 중 틀린 것은? 이 소화전은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호수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105일 것 48점 대통령명이 정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는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의 벌금 규정은? 3. 300만원 이하 49점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구역의 설정권자로 오른 것은? 3. 소방대장 50점 건축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로 차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에 시설하여야 하는가? 3. 200 51점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1위험물의 성질은? 4. 4. 산화성고체 52점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자가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는 몇 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나? 4. 6개월 이내 53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명상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 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기준 중에 알맞은 것은? 1. 33. 1. 54점 자체 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제조소 등으로 오른 것은 일 지정 수량 3000배의 아세톤을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 55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명상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비밀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 등의 위험물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 56점 소방기본법 명상 특수가연물의 저장 기준 중에 알맞은 것은? 4. 50. 15. 257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명상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기준 중 다음에 알맞은 것은? 40. 58점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9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명상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 점검 중 종합정밀 점검 대상 기준으로 틀린 것은? 3. 아파트는 연면적 5,000이 이상이고 16층 이상인 것. 60점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2. 소방활동구역 밖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61점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권식 설비와 비교한 습식 설비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5동작이 발생할 때 물에 의해 약이 되는 피해가 적다. 62점 지상 5층의 사무실용부에 소방대상물의 연결 송수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최소로 설치할 수 있는 방수구의 총수는? 3. 4개 63점 다음 중 완강기의 주요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앵커볼트 64점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에서 소화전의 호칭지름 100 이상을 연결할 수 있는 상수도 배관의 호칭지름은 몇 이상이어야 하는가? 2. 75 65점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중 공기호흡기만을 설치 가능한 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4호 3일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66점 소화능력 단위에 의한 분류에서 소형 소화기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능력 단위가 1단위 이상이면서 대형 소화기의 능력 단위 미만인 소화기이다. 67점 이산화탄소 소화약재 저장용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고압식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1.3 이상 1.7 이하로 할 것. 68점 일반적으로 지하층에 설치될 수 있는 피난기구는? 4. 피난형 트랩 69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중 호스릴 방식으로 설치되는 호스접별구는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몇 이하이하야 하는가? 15 이하. 70점 포소화설비에서 고정지붕구조 또는 부상덕계 부착고정지붕구조의 탱크에 사용하는 포 방출구 형식으로 방출된 포가 탱크 옆판의 내면을 따라 흘러내려가면서 액면 아래로 몰입되거나 액면을 뒤섞지 않고 액면상을 덮을 수 있는 반사판 및 탱크 내의 위험물 증기가 외부로 역류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구조기구를 갖는 포 방출구는? 2형 방출구 71점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및 부합식 스프링클러 설비 외에 스프링클러 설비에는 특정한 제외 조건 이외에는 상향식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해야 하는데 다음 중 특정한 제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2. 플러시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72점 전역방출 방식의 분말 소화 설비에서 분말이 방사되기 전 다음에 해당하는 계구부 또는 통기구 중 폐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천장에 설치된 통기구 73점 다음 소방시설 중 내진 설계가 요구되는 소방시설이 아닌 것은? 2. 옥외 소화전 설비 74점 제한 설비 설치 장소의 제한구역 구역 기준으로 틀린 것은? 4. 하나의 제한구역은 지름 40원 내에 틀어갈 수 있을 것 75점 바닥면적이 502인 의료시설에 필요한 소화기구의 소화능력 단위는 몇 탄 이상인가? 30. 76점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오른 것은? 4. 연면적 5천이 이상인 경우 77점 지상 5층 건물의 2층 슈퍼마켓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이때에 설치된 폐쇄형 헤드의 수는 총 40개라고 할 때 최소 저수량 산출 시 스프링클러 헤드의 기준 개수로 오른 것은? 3. 30개 78점 다음은 5개 소화전 설비에서 소화전함의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의가 8호 안에 들어갈 말로 고른 것은? 1. 51 79점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구분된 소방설비 중 물분모 등 소화설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3. 스프링클러 설비 80점 포소화 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의 조작부 설치 위치는? 3. 바닥으로부터 0.8 이상, 1.5 이하 4. 바닥으로부터 0.8 이상, 1.5 이하